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계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6월 2일에 실시한 6월 학평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고등학교 2학년 뿐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국어부터 해서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을 정말 수능 그날의 컨디션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풍만이들은 잘 버텨줬고 잘 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채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등급이 너무 낮아서 나 지구과학이랑 안 맞나 보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일러요 왜?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거거든 맞아? 그런데 우리 풍만이들이 느껴야 될 것은 얘들아 등급이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좀 해볼 만하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수능에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반성을 해보라는 것이 바로 목적이지 등급이 좋으니까 등급이 높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거만하거나 등급이 낮아서 바보 바보 나는 멍충이 라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 풍만이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지금부터 우리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원에서 오답률을 선생님이 쫙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느낀 것이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아직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서 오답률이 1위가 됩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정도 및 여러분들이 오답률을 많이 찍었던 이 문제들을 보면 정말 내가 재수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신 문제예요 수능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풍만이들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딱 하나야 공부가 덜 된 거지 아직 지구과학원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 이 문제들이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큰코다쳐요 우리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탄탄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수능감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연습을 할 것입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더 효율적인 수능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수능감을 빨리빨리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능 시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까요? 좀 있으면 기말고사 무섭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 너희들 한 달 반 아, 1년 반 있으면 수능 봐 1년 반 있으면 수능 봐요 1년 5개월 정도 남았나? 무섭지? 왜 무서워? 열심히 준비하면 돼 그 무서움과 불안함,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은 실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자꾸 반성하고 깨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지구과학원에서 제일 첫 번째 대륙이동설입니다 백애너가 주장한 학설 자,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비슷하다 대륙은 원래 하나였구나 초대륙을 우리가 판기아라고 했었고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안선 모양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질구조의 연속성, 고생물 화석의 분포의 일치, 빙하의 이동 흔적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 좋아요 다음 백애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 이후에 홈즈라는 분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하다가 어? 이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맞네? 그럼 거기 붕괴열이 만들어질 것이고 붕괴열에 의해서 열대류가 일어나겠네 멘틀 대류가 일어날 거야 라고 그 이후의 얘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고생된 말 빙하 흔적의 연속성 빙하 흔적의 연속성도 바로 백애너가 주장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지질구조의 연속성 빙하의 이동 빙하의 흔적의 연속성 고생물 화석의 연속성 등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